입주를 한 달 앞둔 초대형 입주단지인 레미안 포레스티즌. 삼국유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 위치한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약속한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추워도 더워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단지를 완성했는데요. 부산에서 있는 최대의 단지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3만여 명의 고객분들한테 저희 레미안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리고 기획 단계부터 단장하고 협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단지가 고조차도 좀 심하고 폭염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안전이 좀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여름 같지 않게 시원한 점검을 하실 수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조안점을 줘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즌 파이팅! 드디어 시작된 사전 점검. 처음 우리 집을 만날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방문한 고객들의 얼굴은 상기된 표정인데요. 담당자의 안내와 함께 들어서는 예비 입주자들. 설렘 반, 어색한 마음 반으로 아직은 조금 낯선 나의 집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질 정도로 더운 날씨에 진행된 만큼 고객들을 위한 시원한 먹을거리와 아이들을 위한 풍선이 준비됐는데요. 집과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건설 부문은 가족사진관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사진을 함께 찍으며 앞으로 레미안과 함께할 삶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날씨인 만큼 고객들을 위한 카트를 마련해 단지 조경을 원활하게 소개했는데요. 야외 조경만큼이나 멋진 커뮤니티 시설도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은 레미안 포레스티즈를 통해 건설 부문의 신규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 ETF 넣어둡 물 ETF izquier몬 ز إب gramm